요즘에 오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오빠한테 힘이 돼지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먹은 밥값은 내가 낸네 오라바니 울 오라바니 힘들겠지만 슬픔 많아요 예쁜 당장 낭진지축 어깨 딱 펴고 이렇게 외쳐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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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는데 한방 브루스가 있지 남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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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는데 당당하게 앞으로 죽지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렇다고 자책은 no no 울 오빠 힘내시라고 오늘 먹는 소고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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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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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nra 내가 는데 언니 언니 울 언니야 울던 어리가 가슴에 내린 한도 많고 서른많을 우리 언니야 이렇게 외쳐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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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참지 말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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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당당하게 앞으로 죽지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타고 자책은 no no 울었니 힘내시라고 자연성 바꿔 해 내가 는데 하 하 하 하 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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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경기도에 1천 minim goal 찬란 하면 떡갈비 강원도에 횡성한 우연수 계장 백반 점점 차감할 순차고 체중에는 흑배지 우리나라 전국 만쯤 내가 내가 하는 데 내 가는데 감사합니다.